한국 간이 커서 많은 샘플들이 많이 모여있어가지고 최근에 관심 있던 거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들 대표님들과 열심히 저희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 계기로 느낌 정도 많고 배운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